자 오늘의 단어는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고요.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다. 이런 거죠. 이거는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냐면 회사 전체가 조직 전체가 조직의 어떤 문화, 능력,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이런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좋은 거죠. 이렇게 해야죠. 모든 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해줘야겠죠. 좋은 하루 보내세요.